.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. 끈질까 봐. 줄 수 있어? 1, 2, 3. 너무 올렸어. 1, 2, 3. 1, 2, 3. 이 친구가요 몽골에서 살다 왔거든요. 몽골에서 한 번 돌아왔다고 아주 그냥 조용한 거 있어? 장난 아닌데? 네네네네네. 한 번쯤은 손해보고 싶었어. 하나, 둘, 셋. 다 됐습니다. 네, 꺼놓을게요. 아우, 비켜. 아니면 당신이 지금 못던 거 아니야? 구슬팀에서 지금 눈 며고 오셨어요. 아, 좋아요. 지금 쓸 수 있는 그라인더가 이거에. 또 갔다 오면 이거를 이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빼내고. 여기다 좀 붓는다. 고맙습니다. 아우, 나 왜 이런 거 해. 나가자. 그럴까요?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가보세요. 너무 좋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날씨가 잘 구입했어요. 또 가볍게 오늘. 좋아? 지금이요? 지금이요? 네. 세팅하라고 지금. 무릎을 꿇고 있잖아. 아 진짜? 아 왜 그랬어요 형님.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가시라고. 형 괜찮아? 오늘 다친 데가 없어? 그래. 기분이 없겠지. 기분이 또 뭐하냐고. 형? 왜 진짜? 어? 제대로 안 맞아보셨네. 야 나와서 이거 호흡 한번 체크해서. 좋겠다. 어 다 끝났어. 행복하다. 너무 해야 되는데. 그래서 딸 잘 되나라는 말이 아닌가? 저 긴장이거든요. 50대를 사은 줄 알고. 장소에서 4일 동안 잡고 있었는데. 이만큼 갔다 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. 언니 지금 어마어마한 곳에서 고생 좀 해놨어. 아우 작살만 꼬라자 벗고. 우리 집안 사이즈네. 딸. 한납을 좀 쓰게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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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꼬라지가 딱 우리 집안.. 스타이니네? 아우. 너무. 네? 아우. 네. 강남구 실중 간의에 부탁드립니다. 네. 치킨 먹고 싶어. 양념 치킨 먹어야 돼. 치킨 그냥 반만 먹을까? 너무 좋지. 왜 이렇게 좋아해 다들. 반반에, 반반에 똥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. 네. 위에서 찍어야지. 이 사람이 치는 게 맞지? 이렇게 찍어야지? 세상에. 이 각도가 이게 말이네? 내가 진짜 사진 잘 안 찍어서 그래. 네. 힘센 여자 강남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아민 형 역할을 맡은 박형식입니다. 네. 도봉순 역할을 맡았던 박보영입니다. 강남순이 또 도웅순 시즌2라고 하면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특별 출연을 해드리러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맞습니다. 뽕순뽕순밍. 밈 밈. 우리 너무 오랜만이에요. 그니까요. 저희도 오랜만에 보고 또 촬영 스태프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뵈서 아 맞아. 정말 옛날 생각도 막 새록새록 나면서 정말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촬영하다 가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긴장을 좀 했는데 너무 익숙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수월하게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누나랑 저랑 둘 다 처음이더라고요. 이렇게 특별 출연을? 네. 그래서 좀 긴.. 저도 막 차에서 긴장돼가지고 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누나 얼굴 보고 또 스태프분들 얼굴 보니 갑자기 마음이 촥 근데 5년 정도 됐는데 이게 또 막상 하니까 또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호흡이 금방 났더라고요. 벌써부터 어떡하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강남순은 또 그만큼 또 재밌을 거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힘센 여자 강남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화이팅. wasn't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